혐신같이 너무 많이 터뜨렸네 장면 부탁드릴게요 아 이 코로나 인물 뭐 나쁜 놈이죠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두렵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아 이 뭐 불안한 얘기가 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가 저는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은 무대의 역할이겠구나 아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스스로 많이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나연 감독님 그리고 우리 내 우리 후배 많은 동료들 같이 작업을 해 나가는 거니까 스스로 지금 저도 봤는데 아쉽네요 늘 아쉬웠던 거 같아요 어떤 작품 하지만 뭐 그런 아쉬움 이건 뭐 개인적인 연기자로서 어떤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한번 완성해 나가보는 거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2017년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영화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쫀면 선생님께서 영화는 추억이라고 이렇게 저의 원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